2부 목사 안수식을 가행하겠습니다. 먼저 안수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안수 받으실 청미자 전무사님은 중급 연변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졸업하셔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.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한묵호대사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연변대학교 역사학부와 고전문학연구소 교수로 97년까지 재직하셨습니다. 그리고 백석문화대학교 중어와 중문학과 경임교수를 역임하셨고 2010년까지 인천시, 국회, 청리실, 삼자부, 정통부, 강원도 그 외 다수에서 한중교류 전문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. 2010년부터 전북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청해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2018년도 목사오실을 통과하고 또 2월달에, 5월달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안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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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